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8월 28일 이에요 월요일이고 아 오전 내내 지금 비가 쪼록 쪼록 내렸습니다 이제 지금 2시 한 40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비가 그쳤어요 여기 이제 지금 대부도 오늘이 맨몰이야 사물인가 이렇게 되고 만조가 2시 10분 정도인데 지금 만조가 지나서 이제 우리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부도에서 그냥 한번 또 투망 던져 보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또 짬 시간이 나니까 그래도 물이 있어서 무조건 한번 와 봤어요 엄매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숭어새끼. 모채 모채숭어새끼. 밴댕이네 밴댕이. 여행은 밴댕입니다. 사이즈 괜찮죠. 그래도 가. 이거 전환데? 전화입니다. 전화 3개. 전화도 있긴 있네. 아 여러분 지금 고기는 없습니다.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기들이 여기서는 던져봐도 지금 모채 한마리. 그 다음에 변댕이 하나하고 전어 조그만거 한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물때 여기 서예는 그래도 초들물 물 들어올 때 던져야 고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습삼아 바다에서 투망을 한번 하고 가네요. 자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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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